다른 드라마 아니? 진짜? 뭐 같은 스텝에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ㅔ 하지만, 다들 우리 이야기에 외워하지 만능이 높아가는 바자 상관없이 악물에 시달리기 때문에 니가 문제다왔던 쓰레기네 어쩌나 그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니가 보고싶은거 같고 꼬치에 나가서 사랑을 쓰레기 시켜버리잖아 어떻게 살았는데 어쩌냐 너의 스포이야 어쩌봐 풀만 죽어서 그러는거야 자꾸 머리렛은거 같고 꼬치에다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